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2001년 4월 2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회사이다. 전력산업구조계 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 설립되었다. 1978년 2고리 1호기 2019년 12월 기준 24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 및 신한울릴, 2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양수발전소 16기 및 성평댐, 팔당댐 등 수력발전소 및 소수력발전소도 36기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약 27%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이다. 풍력발전1기 및 태양광발전15기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운영 중이다. 2016년 3월 경상북도 경주시로 본사 이전을 완료하였다. 임기는 3년이다. 선출방식은 한수원 주주총회 오른쪽 화살표 산업부 장관 제청 오른쪽 화살표 대통령 임명 오른쪽 화살표 한수원 통보순으로 진행된다. 경영부 사장, 기술부 사장, 중앙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력산업구조계 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계열회사이다. 한수원은 원자력 분야 이외에도 수력과 양수,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24%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현대차 태양광 설치, 서남해 해상풍력, 인천연료전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UAE 원전 수주에 이어 이집트 및 체코 등 해외 원전 시장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칠레 태양광발전 사업, 미국 풍력발전 사업 진출을 기반으로 해외 신재생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수원은 2018년 9월 27일 미국 원자력규제의원회로부터 한국형 3세대 신형 원전의 표준 설계 인증서를 최종 취득하였다. 본 인증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개발한 원자로 노형으로는 세계 최초 설계 인증을 받은 사례이다. 은 2017년 10월 유럽사업자 요건인 EUR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세계 양대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미국 및 동유럽을 포함한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2009년 12월 27일 한전 컨소시엄은 UAE의 1400메가와트 급노형 원전 사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세계 여섯 번째로 상용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프랑스 아레바사 및 미국 G24와 일본 히타치사 컨소시엄과의 경합 끝에 얻은 성과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것으로 한국은 1978년 사업협 원전인 고리 1호 길을 외국 기술로 도입하여 가동한 이후 31년 만에 우리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원전 사업에서 한전 컨소시엄을 통해 4개 원전 시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UAE 원전 운영 지원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7월 BMPP 원전 운영사인 나와에너지와 운영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6월 한수원 KPS 컨소시엄이 나와 에너지와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후속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수원은 2020년 9월 국내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에서 총 설비용량 852MW 규모의 4개 대형 육상풍력단지 지분 49.9%를 인수하며 한수원 최초로 북미 대형 풍력 발전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2020년 9월 칠레 산티아고 북은 2개 단지의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공동 투자를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중공 및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 추진 중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